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23일 저는 잘 안 참는데 지난 한 달 많이 참았다며 정치 공방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서 온도를 높여가는 것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게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.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국가청년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해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.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이 7년 만이라고 하는데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빨리 쾌차해서 우리 회담을 생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길 기원한다고 했다. 한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키운 파일을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게 잘 나누는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격차 해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.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과 함께 격차 해소를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. 한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처럼 한 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라고 했다. 이어 저는 이견을 존중할 것이고 제 답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.